SK텔레콤이 올해 하반기 신입 공개채용 시즌을 맞아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7일 오후 2시부터 SK텔레콤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되는 채용설명회는 사전 제작을 통해 취업준비생들이 주로 묻는 채용전형이나 직무 관련 정보를 충실히 담고 이후 채용담당자가 방송 중 올라오는 질문에 실시간 답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설명회는 기존에 경직되고 형식적인 컨셉에서 벗어나 야외 카페와 캠핑존을 배경으로 입사 5년차 이내 주니어 구성원들과 채용담당자가 채용전형 및 직무 관련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실시간 댓글을 통해 직무 관련 궁금증 외에 기업문화부터 직원복지, 교육정보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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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